한편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할 때 헬기를 탄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민주당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두 병원 사이 진실공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주 기자입니다. 피습 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족의 요청이 있었다는 민주당 설명에 더해 서울대병원 측은 목 부위 부상이 치명적이라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병원 측은 먼저 전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수술 준비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 지도부 요청에 이례적으로 이송하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헬기 이송도 논란입니다. 응급 의료 헬기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따르면 긴급한 환자 의료기관 전원의 경우 의료진이 요청하고 동승하면 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의료진들은 위중한 환자도 헬기를 못 타는 경우가 많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 중입니다. 소방청 측은 의전 서열 등을 고려한 이송 등의 매뉴얼은 없다면서도 의료진이 요청할 경우 별도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